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진출과 관련한 마지막 심의에서 1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사업 계획에 살짝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어제 오후 약 7시간의 논의 끝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5천 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를 10원 판매한 뒤 5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합니다. 다만 최초 2년간은 판매 대수가 제한됩니다. 첫 해는 현대차와 기아 합계의 점유율 5%, 둘째 해에는 7%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고차 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상당수 회원사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기존 업계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지원책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갈등을 줄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중소업계가 됐든 완성차 업계가 됐든 피해방지, 재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숙고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3년 이후에는 완성차 업계가 완벽하게 진출을 하는데 그 3년 이후에 또 정부가 환경이 변했다,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놓아서... 소비자들이 불신하던 중고차 시장에는 이른바 매기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하게 무적이 되어왔었잖아요.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지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이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년을 끌어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슈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업계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가 개선되고 중고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